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또 재밌는 사건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했으면 에나스왑 사건이라고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에나스왑 사건이 이제 뭐냐 한 번 보는 거지 신한은행이나 무슨 하나은행 뭐 이런데 시티뱅크 이런 데서 이제 발행을 했던 거야 네가 100엔을 지금 1000원을 가져와서 100엔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 이자를 나중에 101엔 준대 1엔 이자는 1%야 대신에 나중에 선물 안으로 바로 원화로 바꿔갈 수 있는 거야 원화로 바꿀 때 100엔당 1100원에 바꿀 수 있는 계약이 미리 사전에 설정돼 있어 이해하셨어요? 즉 얘는 얘는 신한은행에 가서 1000원을 가져갔더니만 에나 통장으로 넣어주세요 에나 통장으로 이자 1% 드릴게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선물 안 계약이라는 게 미리 계약돼 있는 거라고 이걸로 11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그때 그러면 이 친구는 실제로 1110원 정도 가져갈 거 아니야 대충 이거 이자까지 합쳐서 그래서 과세관청은 이걸 가지고 뭐로 한 거야 다 이자소득이라고 당시에 과세했던 거야 다 이자소득이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그랬는데 이제 납세자는 이런 주장은 한 거지 아니 이자는 요것만 이자 계약이 있는 거고 이건 선물 안 계약이죠 선물 안 계약 나중에 다시 사주기로 하는 환매 계약이죠 환매 환매 계약이려면 채권 증권에 환매 계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채권 증권하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쵸? 법은 어떻게 했냐면 네 말이 맞다 채권 증권 환매 계약이라는 건 법에 정해진 것만 과세하기로 돼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금 같은 걸 다시 사주기로 하는 환매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과세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지 금 자체가 과세가 안 되잖아 우리나라에서 금을 사서 파는 거는 과세하지 않는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그쵸? 비트코인도 소득세 과세 못해 법에 없으니까 왜냐면 양도차익 캡틀계에는 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할 수 있다고요 그쵸? 부동산 딱 있잖아 주식 이것만 과세할 수 있는데 다른 건 세상 모든 양도차익을 어떻게 다 과세해요 양도라는 게 원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발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라며 그거 한 번 과세하는 것도 그걸 어떻게 과세해 그렇게 불가능한 거란 말이야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선물한 계약을 왜 과세하느냐 왜? 이렇게 얘기도 한 거지 근데 이 상품의 본질을 보면 어때? 다 세팅된 거잖아 세팅된 거 그렇잖아? 그래서 과세한 청은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졌지만 과세한 청은 이제 새로 법을 만든 거야 이해하셨어요? 과세할 수 있도록 그럼 그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앞에 법조문 한번 봐요 몇 호로 과세할 수 있는 겁니까? 몇 호로? 몇 호로 과세할 수 있는 거야? 13호로 과세할 수 있는 거죠? 13호의 키워드를 찾아봐요 키워드 만약 13호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단어만 잘 쓰면 되는 거야 결국은 키워드가 뭡니까? 뭐예요? 파생? 파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파생 아니고요 키워드가 뭡니까? 키워드가? 결합이지 결합 세트라는 거야 세트 결합 이해하시겠어요? 결합된 거야 결합 그래서 처음부터 얘가 목적으로 하는 건 이거야 이거 이 돈 가져오는 거니까 이거는 다 약속된 돈이라는 거지 얘가 처음으로 목적으로 한 건 퉁 쳤지만 결국 이거지 계약은 두 개 있지만 결합돼서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는 거지 결국 결합돼서 하나의 계약으로 보이면 돼 대신에 보면 다 하나의 계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은행들은 짱구같이 기가 막혀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은행들이 어떤 상품을 만드는 줄 알아요? 야 내가 하나은행이 이거 잡을게 신한은행이 이거 잡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신한은행은 이거 잡아 하나은행은 이렇게 잡아 서로 스왑한다고 너는 엔화통점만 잡고 선물한 계약은 저희 가서 하세요 어? 우리가 반대 손님 오면은 우리가 너네한테 연결해 줄게 서로 계약만 하면 되잖아 우리 외화예금 있으면 너네가 선물한 지급해 우리가 선물한 지급하고 어? 너네가 예금 지급해 서로 스와핑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개발한 거야 그것도 과세하기 힘들어 열거주의 나름 한계야 저 13호가 여러분들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알지만 함부로 과세 못해요 함부로 응? 그래서 그것도 법을 바꾼 거야 또 근래에는 그래서 여러 개의 금융기관이 있어도 결국 하나의 상품이라면 이자소도로 다 과세할 수 있도록 그게 결합이야 결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에나스왑 사건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거야 이거 이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지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시행령이 열거된 채권 증권만 되는 거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금 만약 이런 거 과세하면 금 이런 거 과세하는 것과 똑같다 금의 환매 차익을 과세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나스왑 사건의 파란색을 보면 과세 관청은 선물한 거래 차익이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과 유사함으로 선물한 거래 차익을 이자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했다 그러면 당시에 법률에 따르면 당시에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갔던 거지 그렇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야 선물한 거래를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에 포함한다면 이제 이게 좀 이해가 됩니까? 동산, 부동산, 금과 같은 경우까지 모두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의 대상이 다 되니까 부동산은 양도소득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자가 돼버리고 금은 과세 못하는데 과세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지 결국 과세 여부를 열거된 조항에 한정하지 않고 소득의 성격이나 담세력만을 기준으로만 정하는 것이 되어 조세 법률주의에 유예된다 즉 담세력은 있는 거죠 하지만 열거된 소득이 아니라는 거지 열거된 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면 납세제의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련 소득세법을 변경해서 파생결합상품을 과세할 수 있는 거예요 파생결합상품 그래서 시행령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두 번째 줄 시행령을 현재 개정해서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하는 방법도 다 정해져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거죠 키워드는 결합이죠 그런데 그 결합의 핵심은 뭐냐면요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과세를 전부 다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요것도 이자고 요 밑에 것도 이자라는 거지 그래서 맨 밑에 파란색 보면 현재는 예금 이자와 선물하는 차익 전체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이게 결합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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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